80억에 10%면 8억이죠? 일단 계산해봅시다. 80억에 10%면 8억이고, 1%면 8천만이고, 1%면 8천만. 10%가 8억이니까 1%면 8천만, 0.1%면 8백만, 0.01%면 80만, 0.01%, 1%겠네. 1%도 안 되겠죠? 0.01% 해도 80만인데, 그게 80만 명이든 끊아플 핵심 세력 말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예를 들어서 1천만이든 800만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치로서 받아들일 때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하고의 차이는 또 있죠. 저항병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그게 슈터인어가 너무 고맙게 얘기한 게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강력함의 차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음향을 바라보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무치면 이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치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할 때는. 이치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음과 양으로서 당연히 존재하죠. 그리고 일체감을 아니까 어떻게 돼. 그들 또한 나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의도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방편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음향의 조화를 이룰도록 다시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의 위치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하고, 위에서 내려다 볼 때하고는 차이가 다르다. 완전 다르죠, 완전. 그런데 이제 그들한테 반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죠. 그들한테 완전 반감만 가지고 있어. 혹은 그들을 막 추앙에 맞지 않아. 그거는 다 물질력 아니고. 그거는 다 물질력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논외. 그런데 이제 이치로서 그들 또한 우리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통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되죠. 그들 또한 우리다라고 하는 게 진짜 자명한 이치예요. 제가 그냥 그들이 있을 뿐이다 이래버린 거 뭐예요. 예전에 언제는 난 진짜 그들이었고 앞으로 언젠가는 그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온 거 누구 핑계댈 거예요. 내가 나왔지, 누가 나왔어. 내가 있으니까 쟤네들이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쟤네들이 장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지만 지금 서원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지. 아, 이게 진짜 사실이야 이러면서. 특히 국회의원 엄청 욕하죠. 여야 욕을 특별히 안 하는데 국회의원 욕을 많이 하면서 어쨌든 인원은 뭐 3천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대통령 욕도 잘 안 하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 욕도 특별히 안 해요. 뭐 이제 특별히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꼬집어서 몇 번 얘기하는데 특징의 그냥 정치인.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 뭐 그런 인원 대략 3천. 뭐 이 정도는 교육대를 보내서 선생님 강의를 몇 편씩을 하루에 보게 하면서 거기서 뭔가 좀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그때 풀어주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저쪽에 사막화된 데 거기 끌고 가가지고 그거는 이거는 누가 얘기했죠? 그거는 이것도 허 선생님이 얘기한 건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사막화된 데 끌고 가가지고 도망 나올 때만 나와봐. 이러면서 사막 한가운데 몰아다 놓고 거기 수목이 우거지게끔 노동력을 그쪽에다 이 사람들 보내서 쓰겠다. 이러면서. 허경영 선생님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이죠. 정치인. 깨달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죠.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방편을 쓴다고는 볼 수 있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랬잖아요. 지구 섬리의 이치로 봤을 때는 하면 안 되는 짓이지만 방편으로 쓸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음과 양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방편인 거죠. 구덕이 무서워서 또 뭐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뭐 이런 거. 실제로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구 제가 인류의 인류의 거리지만 실제로 인간이 아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폭풍이 사람 가리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예도 들었잖아. 폭풍이 사람 가리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구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때마침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휘니까 거기서 폭풍이 발생된 거잖아. 이게 이치예요. 폭풍의 이치. 어쨌든 그러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게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허경영 선생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가 봤던 자명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벌 줄 수 있죠. 벌 줄 수 있죠. 이 정도라고 하면 저는 완전 동의해요. 이 정도라고 하면 얼마든지 동의해요. 저는. 3천명이 뭐야. 3만명도 동의하죠. 그러면 옆에서 그럴 수 있겠죠. 저기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 3만명 중에 내가 보니까 한 300명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부산 가는데 개미 무섭다고 그 자인화교처럼 깃털로 털면서 부산 갈 거예요. 차 타고 가죠. 차 타고.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방편을 쓸 때는 이걸 이해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방편을 쓸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방편 중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현실적이고 가야지 이 사람들. 벌 받아야죠. 3천명이 뭐야. 5천명이든 1만명이든 보내야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반성문 쓰고 나오면 딱 보고 괜찮으면 꺼내주고 너무 좋죠. 재밌잖아. 게다가 재밌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다. 얼마나 유머도 살아있으면서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강력해요. 지금 막 이렇게 떠들어놨는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진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가을 지나고 겨울 되니까 허선생님이 막 떠 어? 이러다가 이러다가 허경영? 이러다가 막 이런 분위기 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류만 조금 있으면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발악을 하겠죠. 발악을 지금도 그 상태고 발악을 하겠지. 어떤 특이점만 삭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줄줄줄줄줄 줄수겠지 또. 네이시들 같이 그냥 간쓸게 다 빼주고 줄수겠죠. 허경영 선생님이 그냥 그 꼴 볼까요?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실 거예요. 너른 마음으로. 그때 그런 사람들은 다른 방편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굳이 오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하고 연합했겠어요? 다 보이는데 물질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게 다 보이는데 왜 연합을 할까요? 왜?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방편 제가 너무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방편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제 저기 오늘의 악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음과 양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벌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들 그들 하면서 저도 지금 그들하고는 저항하고 있지만 그들이 왜 꼭 의미겠어요? 말맞다나 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일어나는 전체적인 상황이 뭐가 있어요? 짜증? 화? 울화? 보통?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제가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음양 그들 허경영 선생님께 삼천보내고 방편 쓰고 어때요? 이거 지금 게임이면 어때요? 여러분? 재밌죠? 재밌어? 지금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실제로 제 시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이치 내가 절대 고요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비슷한 얘기한 거 있죠? 지루함 얘기하면서 아마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지루해 죽겠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밌으려고 이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이치인 거예요. 너무 말이 재밌으라고 내가 나왔다고? 재밌으라고 이 세상이 굴러간다고? 저런 무슨 천벌받은 얘기가 어딨어? 깨달음이 모자라신 분들이에요. 그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중요한 단어 같은 거 많이 말하잖아요. 소통 이런 단어 공유 공무원 공진 이런 단어 용기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또 의도 목표 이런 단어 얘기하잖아요. 재미도 들어가요. 재미 재미 여러분이 왜 나왔는지 천벌경판을 수천번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번 돌리다 보면 돌리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류애를 품고 기꺼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것이 슈타이너 말대로 영혼 백신 해서 몸 이 세상으로 그 의도가 그대로 풀어지면 영적 자아에 있는 핵의 씨앗에 그 영적 숨어있는 이 의도가 그대로 자명하게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맨날 음향만 보면 어떻게 천국이 돼요? 그게 이치만 알 뿐이지 지금 이 수준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수준은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허경영 선생님은 가끔 얘기해요. 가끔 이 포인트 남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는 알아들어. 가끔 이 포인트 얘기해. 아주 가끔 뭐 영상 한 100개 보면 한 번? 뭐 이 정도로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힌트 드렸으니까 허경영 선생님이 무슨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한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가끔 얘기해요. 아니까 이 느낌 아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위치인지는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느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지루한 고통을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재밌어 나 동무 됐지. 아 이 집 아니하라. 뭐 기꺼이 나갈 수 있어. 이런 수준하고는 달라요. 또 완전 달라. 여기 완전 완전 가봐. 빠져 있어야 돼요. 지루해 죽겠는데 그 뻥 뚫어진 공허함에서 허덕여 봐야지 그 고통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지 재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구애자의 설정 정도야 하는 것은 뭐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뭐 한두 번은 그냥 그냥 하면서 넘어오는 거죠. 재밌어야 천국이에요. 여러분 재밌어야 천국이다. 재밌어야 천국이다. 고통은 다 똑같이 펼쳐져 있잖아요. 고통만 보는 사람들이 지옥이고 이런 차이로 고통을 똑같이 보지만 재미를 봐야지 천국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일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뚜벅뚜벅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절대 뭐 절대 고요의 막 시간의 통차 이것보다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재미라는 부분이에요. 훨씬 수준 높은 통찰이에요. 이게. 이게 말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고요 가가지고 여기서 고통을 겪어야지만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나오잖아요. 이거를 반복 반복 반복해야지 여기서 재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이 삶의 의미 진짜의 재미. 그러니까 이게 이런 통찰이 진짜로 수준 높은 통찰이에요. 더 들어가자면 더 제가 말하는 수준의 재미는요. 음향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 지금 제가 말하는 재미는요. 그냥 절대 고요한 절대 무 안에서 조차도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버리는 절대 마음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음향이 벌어지기 전에 첫 감정이라고 그럴까.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그래서 이 자리가 있고 재미라고 하는 것이 그 원던력이 되어서 음향을 굴리면서 돌아가는 어떤 관계 설정은 될 수 있으나 제가 지금 얘기한 재미라고 하는 건 뭐 저게 있으니까 재미가 있다.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재미가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들이. 이게 그냥 내가 구의 자리에 설정해서 나와서 재미있어. 혹은 이 정도 깨달았으니까 돌아보니까 재미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느낌이 맞아. 재미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운사리, 사성, 환호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사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천지인 무가 있고 여마미소로 봐도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그것의 작용은 무가 했다. 이 얘기잖아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그것의 작용 이렇게 되잖아요. 사성이.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추가한 게 뭐예요. 무는 근원에 근저에 깔려있는 본래의 무다. 우리만 아는 오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오가 이미. 우리만 아는 오가 있는 거죠. 사성이 이루어지는 그 이치적인 그냥 그 판 이치적인 그 상황 그 곧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죠. 어쨌든 그 판 사성이 이루어지는 그 판 자체 그게 우리만 아는 오 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말하는 재미라고 하는 게 거의 이급이에요. 그냥 그 판 그렇게 설명하면 무하고의 연관성이 그렇게 따짐은 있어. 그런데 이 재미라고 하는 게 작용하는 무하고도 약간 달라요. 이게 작용하는 무의 근원이야. 어떻게 보면 이 작용의 무의 근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판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가까워요. 제가 말하는 재미라고 하는 게 무주와 우주에서의 마음 그러니까요. 이게 구별이 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 얘기할 때도 같이 얘기하니까 힘들고 헷갈린 거고 알긴 아는데 여기서 보고 얘기하니까 물질 세상의 얘기인 거예요. 이러면서 또 여기 보면서 얘기하니까 스스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자명함이 훨씬 더 생기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보면서 언젠가는 내려다보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분이 가요. 그때 마음은 그때 마음이고 이때 마음은 이때 마음이 라고 하는 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느낌은 또 알아. 결국에 내가 다야. 결국에 내가 다라는 건 이치로 알고 있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이쪽 마음을 말하는 건지 이쪽 마음을 바라는 건지 근데 나도 나라매 여기도 현하는 나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마음도 내 마음 아니야? 이쪽에 천해야지 나니까 이치 세상도 나고 그럼 이 마음이 진짜라는 거야? 이 마음이 진짜라는 거야? 물질에 닿았다고 이 마음은 가짜라는 거야? 또 마음은 아니야? 왔다 갔다 계속 헷갈린 거예요. 딱 그 상황이시다라고 하시면 돼요. 약간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좀 있으신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감으로 공부해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약간 감으로 공부해요. 아 맞지 맞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막 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산재가 막 머릿속에서는 이치가 산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이치를 끄집어내는데 물질이 따라와. 물질력에서 이치를 보려고 하는데 이치가 따라와.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천복형 공부도 공부도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 실제로 숙제도 때마침 내드렸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자명하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이게 얘기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아예 고집을 피워서 자기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정말 슈타이너 말대로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 이미 자기 철옹성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 강의가 좀 들리시는 분들이 훨씬 지름길을 가고 계신 거죠. 한글자막 제공 및